에어컨 자 2대박 먹고 따지고 얘가 훅과 맞추고 빠지고 얘가 어그로 맞다가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원딜샷님 펭가이 고맙고요 퀵뼈 끝나고 드릴게요 아이쿠마디 야 근데 니가 보기에도 지금 모르가나 좋지 않냐? 징크스랑? 최고같애 내가 1티어 내가 보기엔 1티어야 근데 모르가나보다 징크스가 좋은거야 이거 라인전이 너무 안좋아요? 잘하는 부분 만나면 힘들어 수사채가 느려서 불실이에요 렉사이라서 불실 지금 징크스랑 똥챙을 똥챙이라고 각이 안나온다 이게 맞네 이거 렉사이 오면 불실 소용없어요? 오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구 라인 땡겨먹자 일단 라인 땡겨먹어야 될거야 이 조합은 땡겨먹어야지 땡겨먹어 그거 어떻게 살았네? 치즈맨님 펭크해 고마워요 치즈맨님 펭크해 고마워요 나이스 탑쏠틸 치즈맨이 진짜 미드 쏠일 때 게임하기 좋다 역사일 역사일 이 새끼봐라 예나 너 욕이 좋다 오늘?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다 간다 맞어 지금 싸우면 질 것 같아 진짜 쏠일 때 너무 힘들다 쏠은 변해야 되겠다 진짜 엔비비아가 차라리 낫다 이 주 근데 플래스 풀고 나한테 돌아서면 나 잡히지 않았을까? 이 주 근데 플래스 풀고 나한테 돌아서면 나 잡히지 않았을까? 이게 근데 이 쓰레쉬 두 천둥이 진짜 세긴 세다 이거 먹었다 나 랩업하는 템이라 안 죽을 것 같아 오케이 이 주가 힐 썼나? 이 주가 힐 썼나? 이 주가 힐 썼을 거야 아마 이 주가 힐 썼을 거야 아마 이 주가 힐 썼을 거야 아마 나 안 썼다 생각하자 이거 진짜 제대로 못 봐서 아이고 자버렸다 아이 저기요 아이오 저기요 이 지빌 쌌대 얘네 집 안 빻으면 쉴 것 같아 오케오케 고마워요 형들 이래서 시청자 찬스가 좋아 응 맞아 따라올 때 힐 썼다 참 스레쉬 뭐 썼나? 플래시 밀집 쐈어 플래시 썼어요? 스레시? 아니 플래시는 않아 스레시 선신발? 이거 쏠 내려와요 됐다 장리객님 생랬고마 스레시 선신발 손 안 보이면 산다 밀버 내려와 밀버 내려와 아 이 새끼 안 보이면 라인을 못하겠어 그게 쏠 사기 멀리 더 아.. 아.. 됐어. 나 죽어 흠흠 깍이 안나온다 이거 나보다 쇠스 잘 먹었네 돌아왔다 5개에서도 됐을 것 같은데 어 끌렸네 비전 예측에서 픽 쐈는데 딱 맞아주네 조왕 잘했어 아 근데 저 풀댄스 램지 아니었으면 죽였을 것 같은데 존나 대박이다 바텀 개헬이다 진짜 저조왕 렛사이 쏠 개싫다 듣감은 척하고 저 궁 있는 것 같아요 나 궁 아까 쓰지 않았어요? 몰라? 나 궁 썼는데 왜 큰 돌지 형 저 궁 있다가 저 궁 있다가 이따 되어있어요? 어 나 한번 해봐 뭔가 이거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오류 있어서 나이스 도대체 깐는데 저 이거 내 능력 와우 네이브 쏠? 진짜 빠져냈어 흠 흠 아흐 등 간지러 아흐 여러분인데 방흡수가 느리다? 뭐지? 이걸 끌깍을 보지 몰랐어 야 오졌다 이거 형이 진짜 잘한다 그치? 터블리 오졌다 형이 진짜 잘해 이런 플레이를 보고 판단에 맡기세요 누가 잘하는지 아 그냥 누가 잘하는지 판단을 이걸로 맡기세요 그럼 되겠네 그냥 완벽했는데 그냥 완벽했는데 아 미누 죽었다 저거 진짜 저것도 킬각 찾기 킬각 진짜 개쩐다 아 솔도 형 그래도 제가 끌려서 뭐 하나 만들었네요 결과가 좋다 다 결과 아 씨바 왜 맨날 위에서 터지냐고 대기 개발루는 놈 플랜 에이 참전이 개사기 아닌가 바텀은 항상 이끌었는데 바텀은 항상 이끌었는데 여기 1초 방사님 편지하게 고마워요 이거 이거 블랙쉬드만 반응 잘하면 방금 1일거 같아 갑자기 소리가 안나는데 나도 방금 소리 안나는데 갑자기 소리 안나는데 이거 쏠 때문에 그런가 보다 쏠 때문에 그런가 봐요 갑자기 소리 안나서 깜짝 놀랐네 뭐지? 튕긴 줄 알았어요 방금 나도 소리 안나는데 갑자기 소리 안나서 깜짝 놀랐네 나 스피커 맞다는 줄 알았어 아 그부 질거 같은데 이긴 해야죠 원딜 런데 원딜인데 희성 나이스 아 씨바 다행이다 왜 그러지? 궁은 거들뿐 오 울간 희성이요 울간 희성이요 울간 희성이요 씨 미쳤다고? 내가? 오오오오오 아직 누굴 안맞아오셨더래 이건 맞추면 무조건 킬이야 그쵸 그 그 그브로이지 흐흐흑 흐흑 미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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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야 뭔가 아깝다 타워 좀만 더 빨리 부셔졌으면 저 궁혼이 아니라서 이제 궁차야 솔 또 안 보여 아 솔 귀 싫다 볼까 여기서? 저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저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저 또 쿡 또 소리가 안 나요 울가 소리가 훔쳐서 그런가? 나 궁 쓸 때만 소리가 안 나네 괜찮아 하나 아 버릴까 그렇다 이거 아 부셔졌다 지금 가고 있어 아 8필 이겼으면 나 그냥 뒤질거 같은데? 같은 챌린전도 왜이렇게 차이나? 뭐야 이게 물어보자 석인님 편견 고마워요 생각 안했었느니 그냥 고마워요 내가 레드 먹었으면 이거 캐리 각인데? 소리가 안나 되게 어소리네 이거 쏠 소린가 보다 쏠 때나 그런가 보다 쏠 맞았어요 탈령 개 그죠 개 에잇 몰시 좋았으니까 근데? 좋아 다 뒤져 이 새키 너라 아 근데 쉬바 나 저거 누가 날렸어 그래가지고 나 소울 못 잡을 뻔했네 탈리아가 날린거 아니에요? 날릴 만한 애가 탈리아 탈리아였어 이 새키 그래도 저희들이 잘 봐서 다행이에요 딱 W 맞추니까 이거 잡는거 아니겠냐 그렇지 이거 메꾸미 인텍 죽인다 죽나? 크루 미드였어 내가 바로 무빙 칠 때가 미드 미드 짱 미네 아 멜무셨어 바로 가야겠다 아니다 피 흡탕 하나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거 아 아까부터 레이브랑 나랑 캐리구도네 탑 밀어야 되니까 물로가 나 지크셀 라인저 세지 우리 정글이 한번 봐주면 두번째 얘네는 딱 한번 잡고 각성 각성해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센 건 아니고 상대가 맞아주면은 킬 자킬 나기 좀 쉬운데 오르가나 킬가 맞추기 쉬운 게 아니라 형 이거 얘네들 다 올라와요 아 이거 죽었다 플래시 이상하게 떴다 아 죽져버린다 탈리아 풀이 뻘끌렸어요 뒷풀 쓴 거 같던데 아싸! 지명타가 떴나 보다 명소세기 격걸려라 아 ㅅㅂ 수학 소레시를 못 봐서 개 같은 거 진짜 ㅈㄴ 해봤네 아아 소레시 개에서 아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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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 이거 치는 건 별론데? 80원 아 바텀 CS 존나 아까운데 집중 300원 30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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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흥흥 평강이 고맙습니다 어깨 내 목에 라이크 알겠다 왜왜왜 아 죽을수 있지 아 근데 형들 그거 알아? 오늘 방송 존나 열심히 했거든요? 추천 개 아눌라 지릅니다 여러분들 추천 150개만 눌러주면 1000개인데 하루에 1000개만 받자? 욕심 안부릴게 1000개만 받자 형들 발봉이 안녕 시드님 한개 고마워요 진짜 1000개만 받자 도도 안바른다 이건 진짜 추천 조금만 눌러줘 지금 징크스로 하드캐리하는데 우리팀 개쓰레기인데 어 희성이 빼고 형 되게 방금 귀여웠어요 개쓰레기잖아 멋있는 플레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갈까? 미드? 밀어놓고 미드 오면 될거야 미드 밀고 밀가면 되겠죠 형 지금 너무 강하다 펭갑하신분들 게임 끝나고 드릴게요 내가 약속 죽히니까 걱정맞다 다 비립니다 매니저가 덮고 있거든요 레이브 내가 보기엔 내 방석 좋아 우리 공구 형님 펭갑 고맙습니다 10개 땡큐 누가 죽으면 나 여기 위기가 없다 야 파도 맞춰놨어요 야야야 야 나루야 쥐야 몇살이냐 나루야 몇살이냐 미지고신냐 이 새끼가 죽을냐고 다 끌고있네 이 정도면 추천눈 받을만합니까 형님들 점 맞고 이 새끼야 성타 맞고 죽이잖아 야호 형님 잘좀 해봤니 10개 팬가에 고마워요 죽어서 놀자 형님 썩떠가요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대갈통 부쳤어 게임을 내가 어 이건 내가 게임 대갈통 부쳤어 이거는 여러분 이제 너무 주절거리면 싫어하니까 이정도만 딱 받고 음